안녕하세요. 다몬 원딜 맡고 있는 뉴쿔리어라고 합니다. 저희가 플레인 스테이지 4승 0패를 했는데 다음 5판 3선 경기도 나왔거든요. 아직 기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음 남은 경기도 마저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첫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그 긴장해서 나온 실수 플레이로 또 실수의 실수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코치님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고 그냥 너네 하던 대로 편하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주셨고 또 제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첫 경기는 굉장히 첫날 첫 경기는 굉장히 좀 많이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앞으로 남은 경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크게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되게 반가운 느낌이에요 제2의 고향으로 온 느낌 언제 경기요? 네 경기 중에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맨 처음 경기가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었고 시야도 굉장히 좁아졌었어서 네 그때를 꼽고 싶어요 음... 딱히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누구를 만나든 다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원이가 도벽을 들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솔로랭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또 그게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런 도벽을 들면서 또 잘하니까 저는 믿고 도벽 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... 그냥 뭐 블라디는 항상 저희가 자신있게 쓰던 픽이니까 뭐... 블라디를 할 상황이 되면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... 저희가... 잘 모르겠어요 첫날에도 블라디를 쓰지 않았었나? 썼던 것 같은데 어... 블라디... 저희 다 자신있게 쓸 수 있는 픽이라서 음... 카이사... 카이사... 뭐라야될까... 카이사는 그냥 이제 다른 원질 샘프들이 넌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카이사가 굉장히 무난하고 좋은 픽이라고 생각해요 생존기도 좋고 어... 감독님... 이 개그원에서 가신 거를 저도 어제인가 오늘... 오늘 당일 안 왔는데... 어... 뭐라야될까... 그냥 걱정 안 하고 보셨겠죠? 네... 어... 저희가 유럽까지 와서 경기하는 거 지켜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...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룹스테이지도 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고 어... 또 계속 지켜봐주시면은 더 재밌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어... 최선을 다해서 진짜 준비해보겠습니다 volta... § 쁘